저는 서울소방, 강동소방서의 1급 응급구조사 박은구입니다. 지도의사입니다. 말씀하세요. 환자는 80대 여성으로 복통혈변으로 119 신고되었으며, 현재 환자의 의식은 얼럿 혈압 80에 50, 심박수 120회, 호흡수 30회, 산소포화도 99% 보이고 있습니다. 과거력은 고혈압약, 당뇨약 복용 중이라 합니다. 혈변을 수십 차례 하였다고 하고, 저희가 병원까지 약 20분에서 30분 소요되어 IV와 수액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. 네, 환자 IV 잡아주시고 NS500 로딩하면서 이송해 주십시오. 산소도 풀로 공급해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IV 잡고 NS500 로딩하겠습니다. 마부장님, IV 잡겠습니다. 차 조금만 안정적으로...